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이곳은 한국인이 지은 아파트, 캄보드에서 콘도라고 하는데 골드클래스 서비스... 예즈벌드클래스 콘도입니다. 다시 다시 골드클래스 서비스 레지던스 콘도 How is my English? 죄송합니다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여기는 골드클래스 톱 플로어예요. 껌뿔 저한테 뭐 파이바이 여기 수영장이랑 헬스장 있고 이따가 라운지 파티장에서 우리 치킨 냠모한 뻔뻔 클린 몸 배고파 배고파 어서 오십시오 와아 오 마이 갓 야경이 어느정도 괜찮은 곳이고요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노을이 좀 아쉬운데 모스크삼 장관입니다. 네 그래도 예쁠 것 같고요. 오늘 여기 저녁까지 있을 거니까 볼 수 있겠네요. 제가 잘 찍어갈게요. 네 잘 찍어갈게요. 고맙습니다. 이곳은 입주민을 위해서 쉬기도 하시고 가족 파티도 하시게끔 저희가 가라옥계 시스템까지 특별히 준비를 해놨습니다. 아 이게 라운지라고요? 네 맞습니다. 아 무슨 커피숍 같네요 느낌이 네 여기 와서 뭐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? 실제로? 네 저희가 실제로 한국분들 모임이 있으신 분들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노래도 좀 즐기시고 아 많이 했습니다. 네 오늘은 저희가 해도 되는거죠 여기서? 특별하게 준비를 해놨으니 마음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. 이거 그거구나 태진 한국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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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해봐요 둘 다 영어도 있을거야 팝송 그거다 이거 완전 파노라마네 파노라마 와 270도 와 아 저는 한국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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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셋 중에서 리사가 제일 좋아하는거 같아요 하하하하 노래하는 출국노래 오 읽었어 재수강까지 하니까 잘하네 아 아 아 노래하는 출국노래 오 복반어 난 형 형 노래 형 형 어 나의 슬라이 오 나의 즐거움에 다핍을 네 노래하는 범바아의 그 다일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요 오 모든 운동기구들은 한국에서 직접 저희가 배로 설치를 했고 기술자들이 두 분 오셔가지고 2박 3일동안 바닥자까지 다 설치하고 네 이야 이런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가 되네요 예 그래서 아주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캐스팅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카메라만 갖다 해도 계속 놀고 있어요 뭔가 하고 있어 네 에너지가 넘칩니다 네 딕디엣 영 핫브라멘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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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소개는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시간 보내다가 갈게요 편하게 즐기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랑 밥안은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아직ng 치명하시는데 원하시는데 천천히 편하게 지우세요 무엇이신다는 휴대완 공 Caial 인 dick 키 키 키 타이트 쟤네? 근데 엄마는 백투버가 한다고? 네 덜덜덜 떨고 있어 부들부들 니호와 니호와 리즈 아까도 돼? 더 빠름 한 마디 롱홀 삼뚱백 롱홀 롱녀 롱몬 쫄떡롱 두 배게? 두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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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우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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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그게 상관있나? 안옥배약도 하네? 하하하하하하 거꾸로 이걸로 너무 많이 가졌어요! 하하하하하하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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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 입점 크롬 하이 꿈을 응급하는하지 runtime 아 아 시원하네요 아 오늘은 팀원들이랑 왔는데 나중에 진짜 가족들이랑 직원들하고 오고 싶어요 지금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와도 운치가 있고 좋아요 풀리는 띡띡고 나와라 뚱뚱뚜어짜스러워 질랑은 찜장 아아 여기가 더 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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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띡고 띡고 너무 맛있어 백 늑시 아름 모래 아이예요? 백! 어! 더 아하이예요? 아름다워 네 백 너는 뭘 됐어? 하이브러낭 수영시학 너는 뭐? 수영시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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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건이 까지 어? 코칭해야지. 코프 해. 점이. 어. 징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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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글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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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잘하네요 노래 잘하네요 자꾸 볼 때마다 라타가 생각나죠 진짜? 박자를 못 맞추는 랭 정말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역시 젊음이 좋습니다 잘 먹어야겠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대예이 하하하하 그 사이에 밤이 됐어요. 야경 담고 오겠습니다. 근데 원래 밤에 잘 찍기죠. 저쪽 뷰가 시내 뷰입니다. 시원하고 좋네요. 밤에는 더운 나라가 아니에요. 굉장히 선선하고 좋습니다. ㅠㅠㅠㅠㅜ ㅠㅠㅠㅠ 아우! 차가워! 어? 나이 깨 나아. ㅠㅠㅠ 아, 아, 아! ㅠ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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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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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